재미난 게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불법 투기 시에 처벌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 경범죄처벌법은 최고가 벌금 60만 원이거든요. 그런데 일본은 깨끗한 나라지 않습니까? 쓰레기 불법 투기 시 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. 우리 돈을 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다는 거죠? 지금 1억 원 인상이 되겠죠. 정말 어마어마하군요. 법은 사실 사회 구성원들의 컨센스 합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주는 건데 일본은 워낙 깔끔한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 같고요. 우리 대한민국도 매우 깔끔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